지난달 사증 없이 제주에 들어온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조사를 받다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2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단체 관광객 59명. 이 가운데 5명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베트남인 35살 앤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앤 씨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열흘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앤 씨를 면회한 가족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니료 채우고 막 판로자고 분꼬고 안 보이고 막 판로자돼요. 막 때려야 돼요. 가족들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앤 씨의 몸에 상처가 남아 있다며 베트남 대사관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른쪽 무릎 밑에 정강이라고 그러죠. 정강에 옛날식으로 조인트 맞은 그 자국이 있더라고요. 한 1cm 정도 되는. 이에 대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원의 폭행 의혹은 가족의 일방적 주장이며 조사에는 통역원도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실에는 CCTV가 있었지만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잠적한 베트남인 59명 가운데 26명의 행방이 한 달 넘게 묘연한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의 폭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